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효예술단 제59회 정기 가을 플롯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효예술단의 MC를 맡은 김현장 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효예술단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발걸음을 했습니다 제가 친정라디를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뵈니까 참 반갑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박수도 좀 많이 주시고 여러분의 또 함성소리와 박수를 기다리면서 인천효예술단 공연을 시작할 겁니다 많은 가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를 기다리면서 이번 가수 선행격 오늘 한국의 남자의 컬을 보며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누군가 아름다수는 저 범죽을 닫고 두 잔소리에 우리를 닫아 우주를 바라던 방지 기억나고 두 잔소리에 우리를 닫아 아멘 Dziękuję neurosalon 아멘 책 wel신 아멘 enfim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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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